1. 지상정토 게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게 아니라 카르마 경영 책 맨 뒤에 있는 브록 같이 보실 분들은 지상정토 게임 MMORPG 지상정토 게임 즐기는 법 지상정토 게임 같이 하는 법 한번 볼까요? 첫번째 지상정토 게임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라고 전제하고요 여러분들은 사바세계 게임을 하고 계세요 사바세계 게임 사바세계 게임 MMORPG 사바세계 게임 하시는데 눈뜨면 접속이죠 눈뜨면 접속해가지고 부지런히 사바세계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임 가끔 꿈속에서도 접속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사바세계 게임인데요 이 사바세계 게임에서 요령을 알면 지상정토 게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첫번째 참나에 접속해야 게임에 접속이 가능하다 명심해야 될게 지상정토 게임을 누르려면 안그러면 그냥 사바세계 게임이에요 지상정토에 접속하시려면 일단 참나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나에 참나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나 접속 참나 접속 참나에 접속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지상정토 게임 플레이어가 됩니다 접속이 됩니다 첫번째 참나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정토 게임에 접속이 가능하다 페이지는 524페이지네요 카르마 경영 6가지 원칙 524페이지 카르마 경영 책에는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게임에 비유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거 재밌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상정토 게임을 더 잘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어떤 매뉴얼들 설명 좀 드릴게요 참나에 접속해야만 게임에 접속이 가능하다 참나 접속하셨나요 접속하는 방법은 쉽죠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내가 지금 사바세계에 있다는 걸 몰라 해버리시면 돼요 몰라 사바세계에 있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게 육근인데 육근 아니 비설 신의 아니 눈 귀 코 혀 몸뚱이 의 마음 즉 오감 요 나머지 오감이죠 오감과 마음이에요 오감과 오감 플러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참나자리 모르고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자리 참나자리 모르고 살아가시니까 성령자리 참나자리 모르고 살아가면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영 죽은 영으로 사시는 거 그게 이 사바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법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거듭납니다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 들어오면 이 참나자리가 원래 있었지만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접속하니까 있는 줄 아니까 접속만 되면 접속이 되면 불이 들어와요 아니 비설시니에 다 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참나 접속 안 하고 아니 비설시니로 살면 사바세계 게임 참나 접속 해가지고 참나에 중심을 두고 참나 각성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으면 지상정토 이 지상이라는 건 육군을 지금 활발하게 이 지상에서 육군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육군을 쓰면서 우리가 정토를 맛보자 이겁니다 그것도 지상이라는 건 육군도 육군이지만 지금 이 우리 삶 이 지구에서 이 삶 그대로 지구에서 쓰는 육군 영계에서 쓰는 육군이 아니라 지구에서 지금 쓰는 이 육군 그대로 쓰면서 그대로 증강현실처럼 더 씌워지는 거죠 정토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상정토입니다 지상이 그대로 정토화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게임의 공간은 지금 여기에 마음이 마음의 세계이다 지금 여기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육군의 작용이 지금 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육군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육군이 육군의 세계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그 육군의 세계가 중생심이죠 이 중생심의 세계가 게임 공간이에요 그리고 세 게임으로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현상계를 정토로 볼 수 있어야 현상계가 참나 접속이 되면 참나 접속이 되면 현상계가 참나 작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펜이 뭐로 보여요 참나 작용으로 보여야 돼요 안 보이세요 덜 정토입니다 그래서 참나 접속해도 이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참나 접속하면 분명히 느끼실 텐데 이 현상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자꾸 접속해 봐야 돼요 게임 처음 접속해서 다 알아내면 그건 재미없죠 그쵸 한번 접속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더 늘어야죠 한번 접속해서 게임 플레이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야죠 근데 이게 매뉴얼을 알고 들어가야지 빨리 늘죠 매뉴얼 모르고 들어가면 체험만 쌓여가지 개념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자명해진다 자명한 지혜가 된다 지금 내가 현상계라는 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육군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하나로 쳐서 마음 나머지 오감작용 이 오감까지 하면 6개죠 지금 내가 보는 이 펜 여러분 보이시는 펜 이게 그냥 나 밖에 있는 펜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사바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참나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참나 작용 같으세요 참나 상태에서 바라보시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마음이 참나를 보고 있죠 에고가 육군의 마음으로 참나를 보죠 왜냐하면 지상정토라는 얘기는 지상이라는 얘기는 육군이 사바세계에서 작동했던 육군이 활발히 돌아가요 다만 정토라는 것은 참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나의 뿌리를 받고 지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참나에 접속해서 육군을 쓴다 뭔가 달라야죠 뭔가 다르는 게 기존 육군 쓰던 거랑 다른 게 증강현실처럼 덧입혀진다 그전에는 펜이 나밖에 펜이 있는 것 같았는데 법집으로 법에 대한 집착 어떤 존재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법공 존재가 본래 공하지 참나 작용이지 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금강경은 법공 알면 제일 쉬운 게 금강경이라고요 반야신경 금강경은 다 하나입니다 법공 노래한 거예요 제일 쉬워요 경전 중에 법공만 알면 금강경에 나온 모든 내용이 부처님이 다 그 아라하니 아라하니 라고 하면 아라하니 겠느냐 아라하니 아라하니 아니니까 아라하니다 몸뚱이가 몸뚱이가 아니니까 몸이다 이 소리가 다 나밖에 몸뚱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참나의 작용으로 몸뚱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몸뚱이는 본래 몸뚱이가 아니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참나의 작용이니라 그래서 참나의 작용으로 몸뚱이가 있느니라 이 소리밖에 없어요 지금 고게 느껴지냐 이거죠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현상계가 그대로 정토로 보이느냐 좀 전까지는 내가 지금 자 이 마시는 한 잔 차도 사바세계의 차였어요 참나 모르고 마실 때 참나 알고 마시니까 어때요 참나의 작용으로 육군이 굴러가면서 이 맛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냄새를 향을 맡고 맛을 느끼고 색깔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지금 이거 하나 이 행동 하나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내 우주가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겁니다 육군으로 이게 내 우주 지금 작동하는 거 경험하는 거 전부인데 보이는 색깔 향 맛 냄새 그쵸 촉감 이거 말고 내 우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 맛있네 맛없네 그래서 기분이 좋네 나쁘네 생각과 감정 요거밖에 없습니다 경험하는 거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자 요게 그것만 느끼면 사바세계 참나 자리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느끼면 정토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네 그럼 여긴 정토예요 지상정토에서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이쯤 돼야 게임 공간이 어딘지 알고 내 중생심 내 육군의 마음 그 육군의 마음 속에 육군의 마음은 전체를 참나 작용으로 보면서 정토의 뿌리를 받고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대로 지상정토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플레이는 어떻게 할까요 세번째 육바라밀로 게임 방법은 그럼 어떤 괴물 잡으러 다녀야 되나요 이번 이 게임은 어떤 그 목 잡나요 괴물 잡나요 그러면 육바라밀로 탐진치 3독을 다스려야 된다 탐진치 3독을 제압하는 게 게임입니다 아주 없앨 순 없어요 끝없이 올라옵니다 괴물이 끝없이 나오죠 게임하면 괴물 안 나오길 바라면서 게임하세요 나오면 잡으면 그 점수도 올라가고 아이템도 얻을 수 있는데 경험치도 늘고 괴물을 오히려 맞으러 가야죠 더 더 더 고랩 괴물 없나 재해레벨을 더 높은 괴물 없나 하고 찾아다녀야지 탐진치 3독을 다스릴수록 자리의 경험치가 올라간다 자리 자신의 3독을 다스릴 때마다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성불의 한걸음 다가가는 더 큰 보살이 되는 한걸음을 걷는 요게 지금 자리의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 괴물을 잡을 때마다 탐진치를 처리할 때마다 뭘로요 반야검으로 반야검으로 처리할 때마다 이해되세요 반야검 여러분 요 게임에 필요한 검술이 있습니다 검술 검술 알아두셔야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추가로 해드릴게요 반야 여기에 쓰이는 이 검이 뭐예요 안이 비 여기에 이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라스트 라스트 제다 이런거 보셨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있죠 자명검 제가 자명검 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불교식으로 뭐예요 반야검 반야검 자명검 반야검 지혜의 빛이라고 해광검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름이야 뭐 바로 제다이 제다이들처럼 검 하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탐진치 요리하려면 탐진치를 끊고 요리하는 게 지금 반야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탐진치는 끝없이 찾아와요 찾아올 때마다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자 첫째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세요 요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가 보죠 여기 선정 아닌가요 선정 선정이 기본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 익히 않은 검술을 써서 제압하면 됩니다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 반야 나머지 이 지혜 지혜로 적을 파악만 하면 어떻게 이길지 파악만 하면 요게 검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바라밀이 총출동해서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당황하면 끝나요 당황하면 끝나요 당황하지 않고 지혜 적을 다룰 수 있는 수를 찾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주로 오신다 것처럼 검을 하나씩 받으세요 예전에 이거 스타워즈 검에 비유해가지고 저희 반야검 자명검 해가지고 올린 적인데 자 누가 이런 제안 반야신검이라고 부르면 더 힘이 날 것 같아 자명신검 무협지 제목 같지 않아요 반야신검 해광신검 신통한검이니까 신검이죠 자 그 반야검으로 어떤 다이아 같은 뭐 물건도 깨니까 그 우리 금강경 그러잖아요 금강을 다이아로 읽을 때는 원래는 이제 벼락이라는 뜻인데 벼락처럼 이 검이 벼락검이면 그 스타워즈 검은 진짜 벼락검 아니에요 그렇죠 벼락 같은 것만 아니에요 불로된 칼 불로된 칼로 제압하는 겁니다 적들을 어떤 적도 끊어낼 수 있어요 탐진지 어떤 것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벌써 흔드는 거죠 흔들리 거기 흔들리면 선정이 깨졌다는 거죠 선정 깨지면 지혜도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미 안정을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특정 빠가 됐다는 거는 이미 마음의 안정을 잃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놓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놓치면 지혜도 아무리 좋은 머리도 다 쓸모 없어진다 빠가 되면 빠가가 된다 다 이월리입니다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대신에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어떤 탐진 지독 괴물도 제압할 수 있다 자명신검 반야신검 쓰는 법 홍의각장에서 게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안해드린 게 뭐죠 검술 검술로 치자면요 반야검술이죠 벼락처럼 어떤 다이아 같은 물건 번뇌도 박살낼 수 있는 탐진치도 박살낼 수 있는 반야검술은요 기본수가 몇 수예요 기본 14수가 있습니다 아공사수 법공사수 그렇죠 구공검 육수 아공검 사수 그렇죠 법공검 기술 사수 총 14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용수가요 384수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주역 내드릴게요 주역에 보면 여러분이 처할 수 있는 384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빠져나오는 법이 써 있어요 어떻게 양심의 검 자명검 반야검을 휘둘러서 너가 처한 상황에서 너 영향에서 최선을 다해 빠져나올 것인가 그거 써놓은 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응용 384수로서 게임 매뉴얼로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경전을 게임 매뉴얼로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일단 기본 14조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여러분 익혀야 됩니다 그 14수를 가지고 어떤 탐진치도 요리해낼 수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응용수 384수 이거 딱 적어가지고 일본 같으면 목록으로 만들어서 목록 면장이라고 그러죠 저기 검수를 얻으면 유단자 되면 이거 뭐죠 족자 같은데 이렇게 말아서 주는 거예요 두루 말 두루 두루 말이라고 해야 되네 줘요 말아가지고 줘요 그게 뭐냐 어디가서 너 도장 차려도 된다 이거예요 도장 차려도 된다 비급 써놔야 거기다 스승이 제자한테 비밀리 전해주는 비밀 수를 써놔야 그거 가지고 어디가서 도장해라 이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만천하에 공개했기 때문에 너무 다 까버렸네요 여러분 그냥 쓰세요 그래서 그 목록을 갖고 있어야 유단자인가 그 면장이죠 면장 목록에는 이제 목록에 올랐다는 거고 면장 면장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 일본에서 그 검토 도장할 때도 그래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 면허증이 이렇게 말아서 줘요 이렇게 펴보라고 비급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역 나오면 공부하셔야 될 이유 아시겠죠 384수가 있다 응용 384수 이래야 여러분 지상정트 게임에서 여러분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비법 다 깝니다 유튜브 유튜브 보시면 돼요 다 나오니까 주역도 나중에 384요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 안 봐도 급할 때는 그냥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점쳤더니 지금 매튜가 나오네 해서 딱 그 효를 보고 그 수를 빨리 들으면서 아 이번에는 그 뭐죠 옆에서 매니저가 조언해 주는 격이죠 트레이너가 막 조언해 주는 격이죠 어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까 허리 숙여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오른팔을 휘둘러 어떻게 해 다리 숙여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역에 있는 거예요 주역이 이렇게 해서 자리의 경험치를 올리면서 일정 수준 이상 경험치가 얻어지면 레벨업도 가능하다 게임 매뉴얼로 보세요 주역은 지상정트 게임 매뉴얼이다 응용 384수를 담고 있는 매뉴얼이다 기본 14수 응용 384수 반야신검 검술 도장 검술 학당 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게임 잘 하시라고 자 네 번째 비접속자를 접속시키고 게임 안 하는 사람을 정터에 접속시키고 다른 접속자를 레벨업 시킬수록 다른 접속자를 레벨을 올려줄수록 올리게 도와줄수록 즉 다른 사람도 얼마나 게임 잘하고 싶어요 고마움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해가지고 역지사지 해가면서 상대방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상대방 레벨업을 도울 수 있어야 이타의 경험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가 있으면 이타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주는 이타의 그래서 상대방도 성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타의 경험치의 획득과 레벨업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게임 머니는 공덕 포인트다 공덕 포인트로 받습니다 게임에서 이제 여러분이 공덕을 쌓을수록 게임 머니로 받는다 바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껴두시면 또 천상정토 가서 쓰실 수도 있고요 활용하시고요 여섯 번째 지상정토 게임을 통해서 사후의 극락정토에 살아갈 자신의 영적 캐릭터 보신이라고 하죠 보신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레벨업 자꾸 레벨업해서 나의 게임 게임 캐릭터죠 나의 깨림상의 캐릭터인 영적 캐릭터 보신을 레벨업 시켜서 나중에 극락정토에 갔을 때 더 레벨업 된 황금갑옷 입은 캐릭터로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키워진 영적 캐릭터는 윤회를 통해 영원히 진화해간다 한생 한생이 게임 한 번 접속한 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또 한생이라 하루 한생 한생 자고 일어나면 게임 접속이지만 한생을 또 보면 한생이 한 번 더 접속한 격이 되죠 그 다음 생이 또 극락정토에서 쉬었다가 또 지상정토에 접속하고 이게 끝없이 윤회를 통해서 이 지상정토 게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게 지상정토 게임 즐기는 법입니다 공덕 포인트는 혼자만 재미 보지 마시고 회양해서 즐기시면 좋겠네요 게임에 비유 해드렸어요 지상정토 게임 잘하는 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